하나님 미원하시는 대로 사나야 같이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산국인데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영통하고 주의의 감독 따라 찬송할 때 기쁘게 모든 역사 이루기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11월 13일 축복하리라